고수의 핵 퀴즈도 풀고 수익도 적중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일릿 앵커로 진행을 맡은 장유리나입니다. 오늘은요. 김도원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하루 동안 또 고수의 관심 종목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핵 이벤트 실적 발표 등으로 종목군들의 플레이가 정말 활발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을 합산해서 100개가 넘는 종목군들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윤여정 배우의 위대한 여정인 오스카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자국어 연기한 아시아권 배우로서 처음으로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는데요. 여러분도 시장에서 수익 가득한 트로피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현명하게 수익에 대한 전략을 잡아보시죠. TV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유튜브 네이버 TV에서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분 고수에게 또 관심 또 관련한 종목군들 너무너무 상담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어요. 샵 3772번으로 종목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 함께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무려 주식 정보들 얻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되겠는데요.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여기 가까이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바로 나옵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도 저희 고수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전에 사칭 주의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는 일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만나볼 텐데요. 이데일리온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1년 만에 두 분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상현 전문가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신고가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적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전에도 이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이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이기도 하니까 이번 주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FMC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장이 영향을 좀 미칠 이슈인데 이 FMC가 나온다고 하면 항상 그전에는 뭐 FMC에 대한 관망세다. 그 다음에 그 나온 뒤에는 파울 의장에 대한 뭐 땡큐 파울이 나올 수도 있고 연준의 실망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 이제 FMC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멘트가 좀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과 크게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 채권 매입 규모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 테이퍼링, 이것이 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보여지는 흐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3, 6, 9, 12월 FMC가 중요한데 이번 4월 FMC는 중간 점검차 넘어가는 흐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더 밀어두시고 채권 매입 규모, 여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두산, 밥캣부터 현대, 삼성 다 이번에는 실적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신고가 나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실적 이슈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약바이오들은 요즘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신고가를 뚫어버릴 만한 상승세가 아니고 요즘에 신고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실적 이슈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 소멸성으로 움직일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환호, 기대 부합치로 더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은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벤트 소멸성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실적 시즌이 골점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도 인프라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차 인프라 부양책을 국회에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 이번 주에 2차 인프라 부양책까지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설기계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랑 헬스케어 인프라 부양책 이번에 새로 발표를 나올 테니까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러면 이번 주가 공매도 재개 전 마지막 주인데 사실 이제 이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안 좋을 거다, 좋을 거다, 좋아질 거다, 영향이 없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무엇인가 우리 시장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게 악재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거는 다음 주 5월 3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의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종목들,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를 빌미로 좀 빠질 수야 있겠지만 이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폭락세가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때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공매도가 아니고 다른 이유를 명분 삼아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음 주 공매도를 앞두고 과연 매수를, 특히 선물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선물 시장에 매수세가 나오면 그나마 다음 주 공매도 영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 공매도를 앞두고 좀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신고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요. 해운주, 조선주, 건설기계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실적들인데 지금은 해운주나 조선주들은 특히 발틱이나 해운지수 이런 것들이 최고치다, 엄청 좋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인프라보양책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 3개 중 해운주, 조선주, 건설기계주들 중에서 본다고 하면 건설기계주들이 아직까지는 해운지나 조선주에 비해서 흐름이 좀 약합니다. 그래도 차트를 보면 여전히 우상향으로 지금 꼭대기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지만 그나마 내재 가치적으로 본다면 그나마 건설기계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나 들어가시더라도 건설기계 쪽에서 눌림목 잡아보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4월에 대한 이야기 채권 매입 비중을 또 눈여겨보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에 대한 정책 발표를 통해서 우리 건설기계 교육주들의 플레이가 어떻게 집계되고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외에서 또 해운주, 철광주 이야기하셨는데 이영자 전문가님의 분석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여기서 증시가 더 갈까?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공무에도 이야기들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 나온 뉴스 보니까 개인들이 공무에도 소위 대주거래를 신청한 인원이 벌써 4천 명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에도만이 여러분들이 답이 아닙니다.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주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ETF, 인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방에 대비할 때 안 해보신 것들 또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대주거래를 하신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하고 반대입니다. 주식은 손해가 제한적이고 수익은 무제한이지만 대주거래는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손실이 무제한이 되고 수익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하시기보다는 만약에 하방에 내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인버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선물을 좀 이용해보셔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파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 상품 같은 걸 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상단이지만 형 구간에서 우리가 더 갈 것이냐, 덜 안 갈 것이냐 이거를 예측하는 건 시장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방도 좀 대비를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양방향성 베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흐름을 보면 장초인은 개인 매수세였다가 지금 수급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개인이 매도수로 조금 돌아서고 특히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급은 오히려 좀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다 지금 공민도 시작하니까 지금 던져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주식을 왕창 던질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위로 간다고 상방을 베팅할 때도 아니거든요. 양방향 매매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주거래보다는 ETF 상품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TF에 대한 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판단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종목 상당 방법 다시 한 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 2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 정말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명, 매숙과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해 드릴 거고요. 또 궁금한 점, 사연까지 얽힌 이야기 나타내 주시며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TV에서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화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신다면 카메라 기능 클릭하셔서 가까이 QR코드 갖다 내주시면 링크 뜰 겁니다.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또 고수 분들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요. 문자로도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장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또 각자 픽해 오신 종목 퀴즈를 좀 풀어보고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또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가져오셨다라고 합니다. 힌트 잘 들어보시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샵 3772번으로 또 정답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에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글자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글자는 5번 종목인데 가가 되겠네요. 자 힌트부터 누가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요. 김상현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만 원대 상장되는 가로 시작하는 세 글자 종목입니다. 가로 시작하는 게 일단 가나다 순으로 본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숫자로 시작하면 영어로 시작하는 게 먼저 뜨기 위해서 가장 좀 가로 시작하면 원래 눈에 먼저 띄는데 이 회사 이름 자체로 봤을 때 현재 회사에서 사무직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커뮤니터랑 좀 거래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생년을 처음 보는 회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회사 보통 우리가 이용할 때 홈페이지나 아니면 도메인 이런 것들로 보안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는데 관련된 테마로도 공유 서버나 클라우드 관련된 테마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디지털 뉴딜이나 디지털 인프라 관련된 테마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공유 서버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컴퓨터 관련돼서 굳이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을 좋게 쓸 필요가 없다. 남의 거, 내 게 아닌 거에 대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더 좋은 컴퓨터를 그냥 내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내가 다른 고성능을 요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보안이 필요했을 때 대신 맡겨서 보관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고성능으로 가지 말고 공유 서버와 클라우드 이런 것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서버 및 클라우드 테마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의 고성애픽 가로 시작되는 세 글자 종목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낮고요. 사연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해 주시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당첨 확률이 이런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이영재 전문가님께도 여쭤봐야겠죠.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일단 하는 일을 마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특히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배달이라든지 온라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오히려 호재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마켓컬리나 이런 데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좀 볼 수 있는 또 업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터넷 비즈니스와 인터넷 인프라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회사고 특히 이제 호스팅이나 도메인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 가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회사인데 아까 이제 마이너스권이었던 종목이 지금 이제 한 보화까지 왔거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셔가지고 이제 힌트를 듣고 힌트만 듣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시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정답을 선착순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윤희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연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시장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렵다. 또 이런 종목들 구조대 보내달라. 이런 종목들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명진상황도 말씀드렸고 좋은 종목들 지금 좋은 타점에 잡아가지고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이미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너튜브에는 뭐 가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재미있는 사연, 재치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정답이 또 당첨될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이형재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130님의 사연입니다. 동성케미칼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5,870원입니다. 비중 20%인데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글을 또 보내주셨네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이형재 전문가님, 이 차트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최근에 동성코퍼레이션에서 동성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한 그런 회사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본인의 매수 포지션이 중요한데 일단 수익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 20에서 눌림목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가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신다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불타기는 안 하시고 물타기는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사실 반대해야 돼요. 불타기는 수익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 물타기는 손실 폭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이 묶여버릴 것 같은 리스크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쉽게 손절할 수 있는 것도 물타기에 들어가면 아예 묶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불타기를 하시겠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지금 21세에서 눌림목 주는 자리니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78번님의 사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신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김상현 전문가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1분기 영업이 일단 나왔다라는 기사도 지금 방금 나왔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던 게 철강값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이 요즘에 실적 관련돼서 며칠 전에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대부분 실적 때문에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오늘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나 이번 주 흐름을 보았을 때 오늘 지금 딱 상승을 보여주고 이 정도 흐름을 좀 잘 지켜주어야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기회가 나오지 어쩌면 오늘 잘못 들어가다가 오늘 올라오고 나서 이벤트 끝, 이벤트 소멸로 해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내일이나 모레 또 손절이 들어가거나 좀 상황이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2, 3% 수익을 좀 놓치더라도 하루, 이틀은 더 확인이 좀 필요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차라리 지금 현재 상담 시점에 2만 2천 원이 확실하게 넘어가버리는 흐름이었으면 괜찮은데요. 여기 2만 2천 원은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말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2만 2천 원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보여줘도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지금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 조금 늘려주는 것들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3078번님. 특히 오늘 굳이 신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도 괜찮아진다라고 하며 그때 한번 눌림목을 이용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요. 6044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세진 중공업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6,515원이고 비중이 10%입니다. 지금요. 수익이 났는데 매도 시기 언제로 보면 좋을까요? 수익은 일단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수익권에 계시니까 축하드리겠고요. 이제는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일단 조선 기자재 종목분들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까지 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최근에 조선 운임이 올라가면서 배가 없어서 물건을 못 판다는 얘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정도로 조선 관련된 업종들, 워낙에 해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고 이제부터 올라갈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일 중목 같은 경우도 일단 조선 기자재 업을 하고 있고 하우스데크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더 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일단 던질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던질 때 던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던져야 될 자리에서 던져야 되고 일단 전고점 인근,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고점 인근 자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7,500원에서 7,800원, 8,000원 조금 안 되는 자리 이후 안이기 때문에 이후 안에서 일단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상망 돌파를 해주는지 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고점 7,5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고 거기서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남은 절반은 돌파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체온조들은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가로 돌팔 가능성도 지금 되게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남은 절반은 돌팔을 확인해서 조금 기계 끌고 가자. 기계 끌고 가는 종목은 나중에 5일선이 이탈을 하면 그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추세가 꺾였는지 추세가 살아있는지 추세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한번 타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측면. 1,900원, 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시세를 좀 더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부 차익을 좀 실현하라라는 이야기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성공지자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이어서, 와, 1,2,4, 5번님. 삼성화재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요, 19만 천 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저도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알려드려야죠. 일단 삼성화재 차트를 보면 4월 초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 차트 좋습니다. 특히나 삼성정자의 상속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자, 김상혜 전문가님께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점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매수할 종목이 조금 애매했죠. 삼성화재를 단기로 보려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니까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진짜 단기로 본 거였으면 현재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기가 아니고 한 중기나 장기 종목으로 선택을 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조금 움직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 비중이 30%니까 나중에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 20만 5천 원에서 21만 원 사이 정도 거기서는 비중을 잠깐 줄이셨다가 늘리면 다시 담더라도요. 중간에는 그래도 22만 원이나 26만 원까지 흐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종목 자체로는 일본 보면서 하루하루 흐름 보는 것보다는 한 주 단위, 월간 단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삼성화재가 진짜로 삼성화재의 매력이 느껴지는 흐름은 월 단위로 봤을 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단위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최근 시청자님이 일본 보는 기준을 30개를 하나로 합쳐서 보는 거랑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속도와 30배 정도는 느린 속도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보신다고 하시면요. 2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다만 단기에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들어가신 경우는 정리를 하시고요. 중장기업도 비중 조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비중 축소를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연자님분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셨는지 중장기적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판단은 잘 해주신 다음에 또 수익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활발하게 오전장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보시면서 내 종목만 왜 자꾸 수익이 안 날까요? 마이너스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같이 하시면서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오늘 또 고수의 픽 또 종목이 있겠죠. 퀴즈 나갔습니다. 앞글자는 가고요. 세 개, 세 가지 글자. 세 글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욕에 대한 정답도 알려주시면 좋지만 정답 플러스 재치 있는 사연, 재미있는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또 고수의 픽 또 일주일 이용권 드리기 때문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번에 과오수의 픽 2차 힌트를 또 들어봐야겠죠. 앞글자는 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또 뭐가 될지도 궁금한데 이영재 전문가님 힌트 좀 더 많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유 서버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인터넷 많이 쓰죠.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회사고 이 회사 이름을 요즘 최고를 뜻하는 단어들이 시대를 바뀌면서 바꿔가거든요. 저희 때는 뭐 캡이다, 짱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갑을 간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직장인들이 갑에 갑질도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모르겠지만 갑이다, 이런 것들을 최고라는 표현은 갑이 되고 싶은 겁니다. 요즘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직장인들 생각하시면 위에 이제 뭐 부장님이 갑인 줄 알았지만 사장님 계시고 부사장님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갑을 병정 무쯤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갑을 뜻하는 그 단어를 잘 풀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발음 나는 대로 이제 써주셔야 되지. 제일 앞에 글자가 갑이 아니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두 글자도 풀어서 발음을 써주시면 되고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남자한테 참 좋은. 그래서 약을 생각하시면은 뒤에 이제 그라로 끝나는 약을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다 아실 수 있는 단어니까 충분히 정답을 보내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최고다라는 요즘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짐작이 가시나요? 어느 정도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또 풀어서 글 남겨주세요. 이어서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와, 5266번님. 대안 유화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나 좀 핫한 종무 아닐까 싶은데 매수가 31만 6,7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현재 수익 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좀 수익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 실적 발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되나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상현 전문가님, 대안 유화 가지고 계신 이 시청자분 지금 굉장히 수익 중이라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잘 나올 것 같은가요? 지금 증권과 레포트들을 보면 실적들이 대부분 좋게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관련된 흐름 여든지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흐름이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매도를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홀딩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목표가로 설정을 해본다고 하시면 증권과 레포트가 좀 집중이 됐던 시기를 보시면요. 3월 중순, 4월 초까지 지금 대안 유화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구간이 이 정도에서 실적 관련된 이벤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왜 발표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주가가 4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20%, 25% 정도 내려오니까 지금 매력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는 36만 원, 37만 원 정도까지는 아마 실적이 그 전에 나오면 실적 이벤트 받고 36, 7만 원까지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그 뒤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36, 7만 원 정도까지 부근 나왔을 때 실적이 발표되면 또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지는 것도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 7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전략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벤트 소멸성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안 빠진다고 하시면 고가 돌파 보면서 40만 원 이상까지 또 계속 수익 내셔야 되기 때문에 36, 7만 원 정도 절반 매도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건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합니다. 36에서 7만 원 정도 이야기하셨고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안전주의로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만 원까지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66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두산 퓨어새 갖고 있습니다. 내일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49만 4천 50원, 49,450원 정정할게요. 비중은 30%인데요. 잘 선택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 이게 잘 갈까라는 의구심도 있을 거고요.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는 게 모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을 이형재 전문가님이 또 어루만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선택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산 관련된 종목들이 구조적 기대감들도 있었고 특히 퓨어색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에 대한 발전 기대감,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된 수소 연료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종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종목이지만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이시면 이 종목이 정말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에너지와 같아서 한번 슈팅을 쏟아내면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처음에 급하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간이 들어가시면 잘못하면 빠질 자리도 많이 있고 옆으로 행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계속 기간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원사이드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만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5월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부터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보다는 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랑 지금 현재가가 별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21선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 구간 이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또 5월 3일에 공매도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힘내시고요. 자 우리 또 너튜브에 미리 꽃 피는 꽃님이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 데일리의 최애 시간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사연이 많이 올라왔네요. 어떤 사연들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로보티즈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로보티즈 지금 매수가는 18,5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계속 매수 후에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저의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슬픈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전자, LG전자, 로봇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는데 로봇 관련주들, 미래는 꽃이 필까요? 꽃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상태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 꽃길 쪽으로 예상하는 게 맞겠죠. 꽃길 쪽으로 예상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실이니까 앞에 꽃길이고 뭐고가 지금 눈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와야 되는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로보티즈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비중이 많아가지고 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4월 5일날 LG전자에서 로봇산업에 치중한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급등 한번 나왔다가 빠진 구간에 그 가격대에 지금 갇혀있는 구간인데요. 오늘이 그 가격에 지금 하단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히만 16,600원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15,000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도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이나 LG 쪽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정책들이 심심한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대문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면요. 일단 매스과 회복되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실이었다가 회복되니까 줄이는 게 아니고 지금 18,500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의 상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중을 좀 줄여두셔야 나중에 지금처럼 하단선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는 여력도 생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주 해가지고 17,000원으로 이탈한다고 하시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잠시 손절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만중천원 깨지는 부근에서 좀 추매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 번 더 붙여드리면서 일단은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는 뭐 꽃길을 걷겠지만 지금 현 상황만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참고해서 매수가까지 오면 비중 축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3337번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2만 1천 원, 비중 20%. 매수 후에 하락세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1분기 실적 발표도 나왔던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이형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최근에 전기 차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기존에 화학 에너지를 대체하는 뭐라 그럴까요? 변곡점에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 에너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수소 에너지까지는 조금 빠른 느낌이 들고 기대감들은 있지만 전기 에너지들은 일단은 안목에 눈앞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충전기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충전을 하려면 어디다 꼽아야 되고 꼽으려면 전기를 발전을 해야 되고 송전을 하고 배전을 하고 구매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그 발전부터 송전, 배전, 소비까지 다 하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사니까 빠져요 이렇게 하시는데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산 매수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주식을 생각을 하시니까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차트를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 많이 올라갔다가 소위 말해서 한참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롱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 섹터 자체가 올라가면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발전과 소비, 배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능력을 볼 섹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하시고 길게 롱텀으로 끌고 가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쭉 길게 가져가면은 여러분께 또 지금 시청자분께는 좋은 수익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힘드시겠지만 한 번 쭉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어서요. 6887번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이 종목 지금 굉장히 핫한데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매수가는 2만 1,365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오랫동안 속 썩인 아픈 손가락입니다. 드디어 수익까지 왔는데 얼마까지 갈까요? 매도 시기 알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곧 방금 또 실적이 나왔는데 김상현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이 종목 매도 시기를 언제로 잡을까요? 지금 15% 비중 갖고 계시잖아요. 매도 주가도 이제 20%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원래 보통 손실이었다 매수가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바로 팔지 말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액세스 바이오가 지금 현재 매수가 회복하고 올라온 구간인데 제가 지금 여기 빨간 줄을 두 줄을 그어놨을 겁니다. 그 앞에서 봤을 때 거래가 좀 많이 나와서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저항받고 힘들할 만한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일까 하고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한 23,500원에서 2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액세스 바이오가 딱 그 정도 가격에 걸려있죠.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가 딱 이 정도 가격이 오늘 2차 VIA 가격이었습니다. 2차 VIA까지 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더 이상 상승 VIA가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여기서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상한가를 가지 않든 간에 지금 비중 15% 현재 정도라면은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5%나 7.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일단은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2만 1,500원 이상 그러니까 2만 2천원 정도 밑으로 안 내려오면은 버텨본다. 2만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방송국에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좀 정리를 해두시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더 올라가게 되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2만 5천원, 2만 6천원 여기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벽이 좀 두꺼워서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요구를 들었던 거고 만약에 여기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3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팔고 기다려 보셨다가 3만 원 가능 여부 보시고요. 만약에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실 경우에는 2만 2천 5백 원 정도에서 나머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응가는 갈 수 있을까요? 오늘 현재 흐름대로라면은 갈 확률이 지금 높은 구간에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절반 좀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만 2천 원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걸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5537하나버님의 대덕전자 살펴봅니다. 매수가는요. 1만 5천 6백 원 비중 20%입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청자분들 수익권에 다 계신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언제 매도 타이밍 가져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고 내일까지 구간이 이전의 종목 같은 경우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거래량도 좀 나왔던 자리들이 나왔었는데 뚫고 가야 될 자리에 지금 계속 밑에 꼴을 달고 내려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이후에 11선 구간에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이 분기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종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예 원칙을 잡고 손절까지 생각을 하고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내가 한 2, 3%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1만 5천 원대가 1만 5천 5백 원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예 끌고 가보면서 어제 이제 저녁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초가가 깨지기 전까지라면 쭉 들고 가보면서 1만 7천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하고 내일 자리에서 뚫어주지 못하면 밀려내져서 45,000원 이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손절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 손절로 끝나더라도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밀어붙여와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한번 거래량을 치르면서 위에서 한번 매부를 좀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한 2, 3% 먹고 나오긴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손절금 45,500원 그리고 목표가 1만 7,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은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종목, 바로 오늘 정답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답은 갑, 비, 아입니다. 갑, 비, 아죠. 갑, 비, 아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그렇고 일단 저희가 항상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아봅니다. 15,550원 잡아왔는데 목표가 1만 7,000원, 손절가 1만 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준 이후에 정고점 인근까지 1만 7,000원 때까지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현재 눌림목 하단 1만 4,500원짜리가 깨지지 않다면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갑, 이, 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 이, 아였습니다. 오늘의 또 정답은요? 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문자까지 하면서 좀 전해드려봤는데요. 문자 어떻게 또 나왔는지 사연 만나봐야겠죠. 매수가는 15,550원,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좀 왔었는지 아, 52번에 6887번님의 사연인데 정답은 갑이야요. 영재쌤, 상현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두린이들을 위해 솔직한 조언 마음에 드는데요. 영재쌤은 든든한 맏혁 같은 이미지, 상현쌤은 귀여운 막내 동생 같은 이미지. 두 분의 친근함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많이 친근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참 좋지 않으신가요? 어느 부분에서요? 맏혁 같은 이미지, 든든하다. 든든한 마음. 지금 제 나이 쯤 되면 맏혁 이런 느낌 싫습니다. 저도 막내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습니다. 맏혁이나 든든하다 이런 느낌은 그냥 나이 많이 안 보이고 살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막내 같다, 귀엽다. 뭐 이러면 오늘따라 좀 날씬해 보인다. 붓기가 좀 빠져 보여요. 뭐 이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요. 막내가 슬림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정말 막내 같은 이미지, 귀여운 김상일 전문가님. 이 형님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네, 좋은데. 귀가 빨리 드신 거 보니까. 그냥 제 이름 대신에 저희 영재 전문가님 이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형제 같은 두 분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5541님, 정답은 가비하여 항상 방송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제 성이 가씨라서 친근하네요. 정답 뽑아주세요. 네, 뽑아드렸습니다. 가씨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가씨, 성도 계시고 제가 본 성 중에 제일 특이한 성은 좌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좌요? 이리 와요? 네, 제주도에 있는 그 지역 성이라고 해서 소개팅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좌혜정씨였는데. 어디서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했었는데. 소개팅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우회전 별명이시겠네요라고 드립을 쳤다가 바로 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쉬운 또 만남이 이별로 또 같네요.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가비하에 대한 재미있는 사연들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 알차고 좋은 정보들 또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음에 또 만나옵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섯 분 뽑아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원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어요 해서 안 받으시지 마시고요. 전화 받으셔서 상품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의 퀴즈도 이어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시각의 시장 상황도 점검해 봐야겠죠. 박혜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델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갭상승 출발하면서 보악권에서 움직였던 코스피는 탄력이 괜찮습니다. 3,200선을 뚫어내면서 현재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고점 부근입니다. 0.6% 오르면서 3,20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장초반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변경이 있었는데요. 장초반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던 개인은 현재 그만큼의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은 현재 관망하고는 있는데 매수 포지션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여전히 시가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0.2% 오르면서 1,029선, 1,03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초반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량에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괜히 1,300억 원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이자 관련주 먼저 보시죠. 네,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스포트니크 관련주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요. 화이자, 노바백스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KPX의 생명과학은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고 거래대금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장기간으로 독점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현재도 21%의 견주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1만 3,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오늘장 24%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또 화이자와 인맥으로 묶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바이오 29%, 젤략품도 12%의 견주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원자재 철강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좋은데요. 최근 중국의 경기 호황의 구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구리는 태양광과 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만큼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오늘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위에 세 종목은 오늘 모두 52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대창은 오늘 거래량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6%의 견주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두 종목은 오늘 리포트발 효과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5.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아재강도 오늘 긍정적 리포트의 힘을 받아가면서 세아그룹주들의 흐름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세아재강 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1만 4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엔젤테마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유아동 관련주들인데요. 이제고 성수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도 키즈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또 중국의 산하제한 규제 철폐에 대한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가 되면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해된다는 점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눈여겨보실 종목은 바로 캐리소프트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비롯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10분 안에 신고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오늘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운영하면서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가 곧 신고가입니다. 만 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강부압권, 식중상위주는 혼조영상 보이네요.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 관련주의 순환에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중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